철학자였던 스피노자와 경제학자였던 리카르도 역시 대단한 투자자였다. 투자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집착은 학문적 열정 못지않았다. 세계적인 투자자를 거론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오늘날 최고의 경제학자로 꼽히는 케인지경이다. 그의 초상화에는 다무가 같은 글이 쓰여있다. 불로소득으로 불을 축적한 존 메이나드 케인지경 그는 심각한 경제기위에 처해 있던 1932년 당시 미국 조식을 대대적으로 사들인 다음 호경기의 일을 되팔아 상당한 불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는 증권투자로 불을 축적한 얼마 안되는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이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투자와 투자는 항상 있을 것이다. 누가 나에게 투자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해달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인간은 놀이하는 존재로 태어나 놀면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바 놀이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므로 나는 주식투자의 실패에서 비롯된 절망감 뒤에는 반드시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기회가 따르게 마련이고 다시 투자의 유혹에 고개를 돌리는 때가 온다고 생각한다. 마치 불빛의 유혹으로 그 주위에는 항상 블라비들이 꼬이듯이 말이다. 나는 투자자를 흔히 알코올 중독자와 비교하곤 한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에 만취한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저녁 어스림이 되면 칵테일 딱 한 잔만으로 바뀌었다가 결국은 그 전날과 같은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최후의 역작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입니다. 주식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책의 이름인 것 같고요. 상당히 유명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1906년에 헝가리에서 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투자의 대부였다고 하고요. 두 세대에 걸쳐 독일 증권시장의 우상으로 군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부러운 게 이 책은 그의 나이 93세 때인 1999년 2월부터 쓰기 시작하여 그의 9월에 탈거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책의 서문을 쓰지 못한 채 9월 13일 파리에서 영면하였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의 파란만장한 투자 인생을 결산하는 최후의 역작이며 유럽 증권계에는 이 책을 위대한 유산이라고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93세 때까지 정신이 멀쩡하셔가지고 이 책을 집필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93세 동안의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이 그 자신의 노하우를 집대성해서 쓴 책이니까 정말 좋지 않은 책일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 간단하게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돈의 매력, 증권 동물원, 투자 무엇으로 할 것인가, 증권거래소,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증권심리학, 정보의 숲,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머니 매니저, 모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주로 볼 것은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증권심리학,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입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부터 책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하든 어떤 투자를 할 때 가격을 무엇이 움직이냐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주식시장의 논리 주식시장은 나름의 고유한 논리가 있으며 여기에 일반 투자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것은 아름다운 여자나 날씨처럼 변덕스럽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주식시장은 이런 변덕에 대해 항상 냉정함을 유지하고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에 대해 어떤 논리적 설명도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이다. 분석가들은 다음 세 가지 정도의 주가의 상승 혹은 하락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주식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경우 주가는 떨어진다. 둘째,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주가는 올라간다. 셋째, 공급과 수요가 서로 맞자 떨어지는 경우 주가는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 중단기적 시각으로 보면 반드시 우량 주식이 상승하고 부실 주식이 하락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 반대의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중단기적인 시각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량 주식이 상승하는 게 맞는데 중단기적으로는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어느 기업이 이윤을 얻을 수 있고 배당금도 지급하며 전망도 좋다고 치자.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수요와 공급을 초과할 때 뿐이다. 이것이 증권시장을 지배하는 유일한 논리라고 봐야 할 것이다. 결국에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식이 오르는 게 진리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사고자 하는 수요를 촉발시키는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거를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급과 수요의 원칙. 주가의 흐름은 무엇보다도 주식을 내놓는 매도자가 주식을 사들이는 매수자보다 더 긴박감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에 달려있다. 만약 주식을 가진 사람이 심리적 혹은 물리적 압박감으로 주식을 내놓았는데 돈을 가진 사람은 그와 반대로 살 마음은 있으나 꼭 사야 한다는 압박감에 놓여 있지 않으면 그 주가는 떨어진다. 하지만 돈을 가진 사람이 급하게 주식을 찾고 주식을 가진 사람은 그다지 주식을 팔아야 하는 심리적 물리적 압박감에 놓여 있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한다. 이 가르침을 나는 잊어본 적이 없다. 이것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은 공급과 수요에 달려있다. 내 모든 주식 투자 이론은 여기에서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업 이익이 좋든 나쁘든 전쟁 중이는 평화상태든 혹은 자파가 권력을 잡았든 우파가 권력을 잡았든 상관없다. 물론 이러한 사건이 시세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 영향은 간접적이다. 돈을 가진 사람들과 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의미를 두고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투자를 할 때 비로소 이 사건들은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주식 투자자는 위의사슬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왜 때때로 주가가 비논리적으로 움직이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전쟁과 평화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적인 경제발전 평화는 제일 중요한 것이다. 나는 거의 모든 투자자에게 주식에 투자할 것을 조언했다. 그러나 성공하려면 수면제를 먹고 푹 잠이 들어 몇 년 동안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듣거나 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강세장이 다가오는데 바로 그 앞의 침체 국면에서 손해를 보며 모든 것을 팔아야 하는 시장의 분위기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는 미국만이 거대한 세계 강국으로 남는 팍스 아메리카나이다. 그 결과 장기적인 세계 평화가 보장되었다. 이 사실은 주식시장의 녹색등을 켜게 했고 이것이 바로 지난 몇 년 동안 주식시장이 환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어디서든 화약 냄새가 나면 투자자들은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투자자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상황이 확실할수록 주식 투자는 늘어난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제발전 경제와 기업의 이윤이 성장하지 않으면 주식시장 역시 기숙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즉 제너럴 모터스나 아이비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도 근본적인 경제 성장이 없었다면 오늘처럼 오를 수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이다.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경제와 분리할 수 없다. 그 때문에 투자자는 국가 경제를 그리고 전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된 오늘날에는 세계의 경제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분석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별 장애 요인이 없이 경제가 성장한다면 증권시장은 다소간의 동요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것이다. 그 결과 주가는 떨어질 때보다 올라갈 때가 많을 것이고 투자자가 이익을 볼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확실한 것은 도박성을 띈 투자보다는 주식을 여러 해 동안 보유하고 있는 것이 결과가 더 좋다는 것이다.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확실한다. 그리고 경제 성장에 큰 장애 요인은 돈이 없다는 것이라고 하고요. 돈이 없으면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가 우상향한다면 주식을 사고 보유하는 게 가장 좋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돈과 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과 심리가 합쳐서 추세가 형성된다는 거죠. 주식시장이 앞장에서 언급한 요소들에만 영향을 받는다면 완만한 속도로 경제와 함께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개가 이리저리 난복하게 달리기도 하듯 주식시장 역시 장기적인 경제 성장 속에서 여러 번 급속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중기적인 영향 요소들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요소는 돈이라고 합니다. 돈은 산소 혹은 차를 움직이는 기능 같은 것이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전망이 좋고 평화가 지속되어 경기가 좋아도 주식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돈이 없으면 주식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은 주식시장의 액기스다. 두 번째 요소는 심리이다. 투자 심리가 부정적이어서 누구도 주식을 사고자 하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하지 않는다. 이 두 요소, 즉 돈과 심리가 긍정적이면 시세는 올라가고 부정적이면 시세는 하락한다. 한 요소가 긍정적이고 다른 요소가 부정적이면 흐름은 중화되어 커다란 요소가 없고 재미없는 주식이 계속된다. 바로 여기서 나 자신이 신념이 된 다음의 공식이 나왔다. 돈 플러스 심리는 주제. 어느 한 요소가 미약하게나마 다른 요소보다 더 크면 둘 중 어느 요소가 더 강한가에 따라 주가가 약간 상승하거나 약간 떨어지거나 한다. 그러다가 하나가 돌변해 둘 다 긍정적이거나 둘 더 부정적이 되면 시세 급등이나 시세 폭락이 나타난다. 요컨대 크고 작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하고 또 살 수 있으면 시세는 상승한다. 그들은 금융상황과 경제상황이 낙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려고 하고 또 그들의 주머니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 자금이 있으므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강세장의 비밀이다. 반대의 경우도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여론이 비관적이고 전망이 불투명하고 부동산이나 높은 이자의 은행예금과 채권에 투자하느라 금고에 저의 자본이 없으면 주가는 떨어진다. 상상력과 돈이 없으면 주가는 바닥으로 떨어지기 마련이다. 내 생각으로는 중기적 주식거래의 영향은 돈과 상상력이라는 요소가 경제지표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이익을 많이 내면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긍정적이 되어야 그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인 것 같아요. 솔직히 코로나19 사태가 나면서 미국 경기는 아직도 나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푼다고 하고 정부에서 재정정책을 펴서 돈을 살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고 심리적으로도 앞으로 코로나가 좋아질 거라는 심리적인 생각 때문에 주가는 급등을 하잖아요. 돈과 심리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돈이라는 요소는 중기적 증시 흐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투자자는 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설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경기는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즉 경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온도계가 주식시장은 아니라고 하고요. 증시가 경기 변동과 반대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영향을 미치지만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은행이 취하는 조치가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디플레이션은 무조건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중앙은행의 금리가 증시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시차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은 하락하는 경우가 많고 금리가 하락을 하면 주식시장은 상승하는 경우가 대체적인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에 미치는 요소를 이렇게 간략히 봤고요. 그래서 이제 돈과 대중의 심리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자금이 유동적이든 유동적이지 않든 증시가 돈에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는 것은 사람들이 심리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증권심리학이라는 장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증시가 호재성 또는 악재성 뉴스에 반응하는 강도를 이해하는 것을 나는 시장의 기술적 이해라고 부른다. 내게 있어 기술적 이해는 다음 한 가지 질문에 달려있다. 과연 증권의 대다수가 현재 누구의 손아귀에 있는가? 나는 주식 투자자를 부하내동파와 소심파 이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소심파는 말 그대로 투자자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들은 승자에 속하며 그들이 수익을 보는 것은 결국 부하내동파 덕분인 경우가 많다. 증권을 가지고 노름을 하는 이들은 부하내동파에 속한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한 네 가지 요소 포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포지란 돈, 생각, 인내, 그리고 행운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증시에서 돈을 벌기 위한 네 가지 요소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첫째는 돈.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재산의 많고 저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내 정의로는 온전한 자기 돈을 가지고 있고 부채가 없을 때 돈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용을 쓰지 말고 자기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나는 확실히 깨달은 게 하나 있다. 절대 빚내서 주식 투자를 하지 말 것. 자신이 신용으로 해가지고 돈을 잃은 경험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생각. 증시에서 지적으로 거래하는 투자자는 누구나 생각을 한다. 그 생각이 옳든 그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생각하고 난 뒤 주식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는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믿어야 한다. 만약 충분히 생각할 때 어떤 전략을 세웠다면 친구나 여론, 일상생활 등에 의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의 천재적 사고는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 그리고 여기에 신념을 추가하고 싶다고 합니다. 나는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아인슈타인에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인내. 증권거래소에서는 머리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번다. 라고 프랑크프루트의 어느 경험 많은 증권거래인이 말한 바 있다. 이건 정말 저도 동감합니다. 좋은 주식을 샀다고 해도 분명히 꼭 쥐고 있으면 상승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조금 벌고 팔고 잠시 하락했다고 팔아서 항상 돈을 크게 못 벌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명언이다. 인내는 아마도 주식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인내는 빈번한 실수를 피하게 하는 요소이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주식 시장에 얼씽거리지 않는 것이 좋다. 투자에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 즉 고통의 결과이다. 처음에는 항상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생각하던 것처럼 된다. 투자의 근거가 되는 진단이 맞으면, 즉 올바른 전지에서 출발한다면 투자는 성공할 것이다. 투자라는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고 올바르면 모든 것은 시간 문제다.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에게는 사이사이의 폭풍과 악천후를 견뎌낼 수 있는 인내와 주관이 모자란다. 시세가 떨어지면 그들은 즉시 심리적 혼란에 빠져 주식을 팔아치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쉽게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고통을 대가로 받는 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딱 정답인 것 같아요. 그 무수히 시세의 부침을 고통으로 인내하면서 결국에 얻는 대가가 달콤한 주식 수익률이라는 거죠. 네 번째 행운.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는 운이 따라야 한다. 전쟁, 자연재해, 정치적 혼란, 새로운 발명, 사기 등은 투자자의 판단 기초가 되었던 여러 전제 조건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진단은 맞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경쟁사의 신약 개발로 인해 그의 진단은 무의미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소심파 투자자에게는 돈과 생각, 인내 외에도 행운이 필요하다. 이것도 절실하게 느끼는 게 돈복이 있는 사람은 못 쫓아간다고 하거든요. 행운빨이 최고의 그 돈 버는 지름길인 것 같더라고요.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게 경기 변동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제가 최근에 하워드 막스의 투자 마켓 사이클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한 책을 리뷰했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는 모든 투자 시장의 장기 변동을 강세장과 약세장으로 구분한다. 강세장과 약세장은 각기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정 국면, 적응 국면과 동행 국면, 과장 국면. 이 달걀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코스톨라니의 달걀. 그래서 여기 X측이 최대점이고요. Y측이 최저점이에요. 이거를 순환하면서 주식 시장이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A1은 조정 국면, 거래량도 적고 주식 소유자의 수도 적다. A2는 동행 국면, 거래량과 주식 소유자의 수가 증가한다. A3은 과장 국면, 여기입니다. 거래량은 폭증하고 주식 소유자의 수도 많아져 X에서 최대점을 이룬다. 이때 부안의 동파가 매수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 최대점을 이루는 겁니다. B1은 조정 국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주식 소유자의 수가 서서히 줄어든다. B2 동행 국면, 거래량은 증가하나 주식 소유자의 수는 계속 줄어든다. B3 과장 국면, 거래량은 폭증하나 주식 소유자의 수는 적어져 Y점에서 최저점을 이룬다. 그러니까 부와 내동파가 주식 주가가 떨어지니까 계속 파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양의 주식이 소수의 소심파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B3. 우리가 해야 될 것은 A3와 B3 국면에서 매수하는 거죠. 소심파 투자자가 이때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A2 국면에서는 기다리거나 가지고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3 국면과 B1 국면에서는 매도한다고 합니다. 즉 고점 근처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B2 국면에서는 기다리거나 현금을 보유한다. 이게 그 경기 변동에 대해서 어떻게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국면을 우리가 어느 국면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A3 과장 국면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이게 그 폭락할 때를 설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5포인트까지 오른 주가지수와 5년 동안 이어진 매수세는 대규모의 일반 대중을 증시로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즉 이 A3 과장 국면이 되는 거죠. 이때는 언론이 대규모의 주식 매입에 대해 보도하고 사교 모임에서 주식이 주된 이야깃거리가 될 정도가 되면 그들은 이제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한다. 친구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들은 거기에 무조건 동행하고자 한다. 그들은 이미 올라갈 때로 올라간 주식을 사들이고 눈에 띄지 않거나 저평가된 주식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간단히 말하면 현재 유행하는 주식만 사는 것이다. 그럼 누가 이 부와 내동하는 소심한 투자자들에게 기록적인 값으로 주식을 파는 것일까? 물론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을 때 미리 주식을 사놓은 소심파 투자자들이다. 이거는 정말 피터린치의 책에도 나오고 하워드 막스의 책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 돈을 벌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식시장에 뛰어들 때가 고점이라는 거죠. 이거는 항상 맞는 것 같아요. 항상. 그리고 성공 전략은 남들과 반대로 하는 것. 투자자가 성공하려면 넘실거리는 이 파동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것은 물론 소심파에 속해야 하고 남들과는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강운동의 과장기인 제3국면에서 매수해야 하고 매수하고 난 뒤에 가격이 더 떨어져도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 상승운동의 제1국면에서는 이미 최저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계속 매수해야 한다. 제2국면에서는 수동적인 관망자로서 그 상황과 함께 움직이기만 하면 되고 제3국면에 접어들어 화랑기가 오면 이제 시장에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증권시장을 보는 기술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현재 시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아는 데 있다. 세상 어디에도 투자자를 위한 교과서는 없으며 또 완전한 투자라는 것도 없다. 그리고 투자자가 눈 감고도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만병통치약도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면 투자해서 돈을 버는 공식이 있나를 되게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비법, 방법 그런 거를 찾는데 그런 거는 정확한 돈을 버는 투자 방법은 없다는 거죠. 여러 실패를 한 경험을 통해서 과잉매도 혹은 과잉매수 상황을 일치감시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기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경험이 중요하다고 되게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시장이 악재해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장이 과잉매도 상태에 있다는 징후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곧 바닥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주식은 이미 소심파 투자자의 수중에 있으며 이들은 악재해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 반대로 시장이 호재해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과잉매수 상태를 알리는 것이며 이미 최고점 근처에 와 있다는 의미이다. 이럴 때 주식은 부하 내동파 투자자들이 손 안에 있으며 그들은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때 소심파 투자자들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비싼 시세로는 사려고 하지 않는다. 거래량 역시 많은 것을 암시해준다. 시세 하락 시에 일정 기간 동안 많은 거래량을 보인다면 이것은 많은 주식이 부하 내동파의 손에서 소심파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뜻한다. 오랜 기간 동안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시세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라면 이것은 좋지 않은 증조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식이 아직도 시장 회복을 기다리는 부하 내동파들이 손에 있다는 뜻이며 이런 가운데 시세가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두려움 속에 그 내림산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주식 거래량이 많은 가운데 가격이 오른다면 그것은 아직 좋지 않은 증후이다. 거래량이 크면 클수록 증권 거래소는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주가가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면 이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이것은 동일한 흐름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며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시장이 상승 혹은 하락하면 이것은 흐름의 반전이 멀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암시는 일반적인 의견이 어떠한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주식시장에 대한 언론 보도가 긍정적이면 이전의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까지 증치에 관심을 갖게 되며 그래서 마지막 비관론자들까지 낙관론자로 바뀌게 되면 시장은 강세장 즉 제3국면의 끝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는 시세는 현실과는 연관성을 잃어버리고 주가가 그냥 폭등한다는 거죠. 뚜렷한 주간 소유의 여부 대중매체나 전문가들이 매도하라고 할 때 경험이 적은 투자자들이 여론에 반해서 매수하기란 정말이지 쉬운 일이 아니다. 마지막 결단의 순간에는 대중심리에 의해 의견을 바꾸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론적으로는 지금 합승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 그러니까 주가가 막 폭락하면 사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만 감성적으로는 이번에는 달라 더 폭락할 거야 하면서 사기를 미루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투자자가 대중의 히스테리에 파묻히지 않으려면 훈련을 해야 하며 냉정하다 못해 냉소적이기까지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조건이다. 그러니 증권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다. 투자자는 용기도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줄도 알아야 하며 게다가 현명해야 한다. 그리고 난 알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어리석어. 라고 스스로 자신있게 말해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을 또 얘기하고 계십니다. 남과 반대로 가고 뚜렷한 주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하지만 전쟁이나 중요한 정치, 경제적, 금융적 정책의 결정, 정권교체 등 미처 헤아리지 못한 중요한 변수가 생기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사랑스럽고 희망 넘치던 그곳에서 당장이라도 뛰어내려야 한다. 즉 투자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오직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내가 탄 배가 잘못된 배라고 생각되면 가능한 한 빨리 뛰어내리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주식의 매수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 원칙이 흔들린다면 자신이 매수한 근본적인 원인이 사라져버린다면 바로 생각을 바꿀 용기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주식시장 분석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런데 1,000% 혹은 1만%의 거대한 수익률을 내는 것은 사실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요컨대 강세장에서는 최악의 종목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조금은 벌어들일 수 있으나 약세장에서는 최고의 종목이라도 수익을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선 일반적 추세를 보고 그 다음에 주식을 선별하라. 그러니까 강세장일 때는 어떤 주식을 투자해도 손실을 볼 확률이 적고 강세장에서 최고의 종목을 선택을 해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적어도 20년 이상 투자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일반적인 추세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투자자는 약세장인은 강세장인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성장산업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주식시장이 상승추세라고 판단하면 투자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찾아야 한다. 우선 어떤 산업 분야가 앞으로 가장 전망이 좋은지를 알아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 나의 원칙을 기억하라. 즉, 증권거래소에서 누구나 아는 사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어떤 분야를 선택해서 주가가 상한가로 올랐다면 그것은 이미 이후 몇 년, 아니 몇십 년의 성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에는 성장산업을 남들이 알지 못한 때 초기에 사는 게 중요하고 모든 사람이 알고 이곳에 투자했을 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라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성장산업을 대중보다 먼저 알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적정한 가격에 탑승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자신이 선택한 종목이 거래소에서 일단 성장계열군으로 인정받게 되면 투자자는 10배 때로는 100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과거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지 않았는가. 즉, 애플 같은 주식, 테슬라 같은 주식을 정말 오르기 전에 성장주임을 발견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주식의 적정한 가격.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와 꼭 맞아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주가는 항상 제 가치보다 높거나 낮았다. 그렇다면 과연 주가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가.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아마도 증권거래소가 필요 없을 것이다. 주식의 예측과 판단은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 기업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 매일매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퍼에 대한 판단도 심리적인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증시 분석가들은 어느 주식의 주가 수익률 15가 낮은 것이라고 하며 주식이 저평가되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다른 증권 분석가들은 똑같은 주식의 주가 수익률이 고평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에서는 미래의 전망에 대한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적정한 가격은 산출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주식은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이러한 주가 수익률에만 의지했다면 나 역시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턴어라운드 주식입니다. 미래의 성장 계열구를 미리 알아내고 그 중에서 우량 기업을 잡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아이비엠이 우량 기업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으나 20년 전이나 40년 전에 과연 누가 그걸 예측할 수 있었을까. 그 때문에 나는 소위 턴어라운드 주식에 투자했다. 턴어라운드는 전체 시장보다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이다. 턴어라운드 기업이라고 하면 총체적인 위기에 놓여 있어 손해를 보고 있고 곧 파상지흥에 이른 기업을 말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투자 방법이기도 하긴 한데요. 기존까지 계속 잘해오던 기업이 외부적인 영향이나 단기적인 영향 때문에 순이익이 마이너스 돌아지고 어려워진 기업은 투자할 만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존에 잘 나가던 기업들이 되게 어려움에 많이 빠져가지고 주가가 폭락했고 그 다음에 아직 시세 회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터라운드 가능성이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성장주처럼 폭발적인 시세 상승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확실하게 돈을 버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차트에 대한 얘기로 책을 마무리할 건데 솔직히 차트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100%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맹신해서 투자를 하면 분명히 손해를 봐요. 차트로는 어제와 오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까지의 가격 곡선은 진실이지만 내일까지 그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착각이다. 차트에 유혹되어 있는 것은 돈을 죽이는 것이다. 그들은 앞에서 언급한 패턴을 이용해 이미 곡선의 어느 지점에서 주식을 사고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를 정한다. 하지만 주식을 살 때 어떤 가격 수준에서 사고 판매할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 없다. 오히려 그들 중 다수는 얼마 못 가서 증권시장을 떠났다. 그래서 자신이 차트를 보고 적용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눈여겨봤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쓸 수 있는 원칙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내가 관심을 가지는 두 개의 차트는 MW 이론 및 이중상승, 이중하락 이론이다. 이중상승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최고 시세가 다음 시세에 의해 초과되는 것이다. 이 현상이 몇 번 반복되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차트가 몇 번 M자를 보여주면 이것은 천장, 즉 최고의 달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때는 많은 양의 주식이 매물로 나온다. 이 매물이 다 없어지지 않는 한 시세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보통 얘기하기에 전고점을 뚫고 고점을 높여가면 시세가 상승하는 시기이고 이것처럼 전고점을 뚫지 않고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한다면 하락할 확률이 크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이론은 하강 시세에도 적용할 수 있다. 즉, 주가가 이전 최저점을 넘어서 떨어지면 이는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신호이다. 반면 W 형태가 반복되면 이는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온 것을 의미한다. 여기를 말하는 거죠. 전저점을 깨고 계속 내려오다가 전저점을 안 깨고 계속 W자를 그리면서 횡보를 하면 올라갈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확률일 거지 횡보하다가 떨어지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중상승, 이중하강이론과 MW이론은 오래된 차트 법칙이며 나는 차트 옹호자는 아니지만 이 두 법칙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즉, 이거는 그냥 보조수단일 뿐이고 이거를 유심히 관측을 하고 이용을 해보면 그나마 쓸모있는 이론이 이 두 가지 이론이었다는 거죠. 이것으로 앙드레 코스탈린의 최후의 역작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았던 기업에 초점을 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기업에 초점은 안 두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개별 기업의 주식보다도 시장의 상황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좋은 기업이 오르기 마련이지만 시장이 상황이 나빠지면 아무리 좋은 기업의 주식이라도 폭락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자신이 시장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선택할 때는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가장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 성장주를 발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이시거나 주식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렇게 리뷰를 마칠 거고요.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